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포통장으로 불법 거래를 해온 약점을 잡은 것인데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20대 남성이 서류를 작성한 뒤 경찰서 민원실을 빠져나옵니다. 손에 든 서류는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의 신고에 확보한 사건 사고 확인서. 은행에 가서는 사건 사고 확인서를 보여주며 불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켜달라고 거세게 요구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지급 정지 접수를 거부하자 피의자들은 이곳 주차장까지 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27살 윤모씨 등 6명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이트 계좌에 거래를 중단시켰다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으로 거래하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점을 노렸습니다. 불법 운영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좌당 100만원 정도로 6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건네고 무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7살 윤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27살 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